지금 채널플러스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.. 저희는 부석순 기우! 내가 수준이 아니지. 아 부석순 기우! 네 지금 채널플러스 네트워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브이라이브로 이렇게 다 시켰어요 여러분. 네 어쨌든 모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계속 네 그리고 좀 해야죠 여러분. 자 이제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이게 연결이 끊겨져가지고 끊어졌어요.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다 떠가지고 끌려있던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. 열려있던 건 아닙니다. 네. 흑 흑 흑 어 호시 형 뭐하나 보지? 뭐할까 우리! 우리 뭐할까? 허름허름 다시 왔다 흐흐 다시 할 줄 알았어. 역시 잘했어 사랑해! 여러분 저희 세븐틴의 이니 형 비밀을 알려드릴까요? 무슨 비밀이죠? 왼쪽 왼쪽 왼..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문양을 했고 왼쪽에는 다 세븐틴에 관련된.. 뭐 이거 아니면.. 세븐틴 아크 아니면 저는 필기체로 세븐틴 했어요. 아 그렇네. 나도 숫자로 세븐틴 있다. 응. 보이시세요? 이런 식으로 왼쪽 귀에는 세븐틴 오른쪽 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문양을 했어요. 오른쪽에는.. DK! 내 코도 잘하는 줄을 내. DK! 제가 오른쪽 귀에는.. 거울이 있어요. 거울이 있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. 무대 하기 전에.. 얼굴을 봐요. 음 메이크업이 잘 됐나? 말씀하세요. 이게 뭐 안겼나? 이게 뭐 안겼나? 너무 현실적이에요. 진짜 그렇게 봐요? 아니요 안 봐요. 자 그 순간 디노가 왔습니다. 아까 왔죠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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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! 석! 순! 어? 응? 어? 소리가 왜 부야 근데? 아니 소리가 왜 안 들리나요 여러분? 제발 들려라. 들이니! 소리 들이니! 연결이 또 불안정! 아 좋아. 문 들이니!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불안정!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. 여기 방에. 들이니! 소리 들이니! 불안정! 안 보니! 들이니! 침내가 한 얘기! 아 둘이 없어! 승관이 니가 좀 잘 출밀는데. 들려요? 들리는 데 끊긴데요. 아 끊고. 저 머리 많이 길었죠? 나도 빨리 길러야죠. 여러분 어제 저희 퍼포먼스 상 받았어요. 와우! 그래서 퍼포먼스로 도겸에게 올렸드립니다.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또. 네 어제 퍼포먼스 상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또 상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. 상을 받았어요. 지금 한. 지금 한. 형이 안. 아 그래? 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해요 캐럿들 진짜. 퍼포먼스. 아 퍼포먼스 상을 받으니까. 어제 또. 뭔가. 근데 퍼포먼스 상은 또 캐럿들이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춤 잘 춘다고. 근데 그렇게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잘 춘다고 그렇게. 똑바로 차려라. 올렛 미덩은 좀 추더니 이 형이 또. 아니 그러니까 농담은 재밌게 하려고. 올렛 미덩은 좀 추더니 이 형이 또. 오늘 무슨 무대 하냐고요? 완전히. 그러게요. 비밀이에요. 뭘까요? 모르죠. 다들 너무 잘생겼대요. 꼬시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. 뭐예요 이거 뭐야. 귀여운 줄 알았나 봐. 오늘 예쁘다예요. 네 저희 오늘 예쁘다. 예쁘다. 혹시 지금 연결이나 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?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끊기는데 소리가 지금 잘 안 듣는. 그런가요? 어떻게 안 좋은지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변신을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조슈어로 변신을 할 거예요. 자. 하나 둘 셋. 우와 조슈어로 변했어. 이 와중에 또 연결이 불안정하다고. 아 이거 참 타이밍이 안 좋네요 오늘 진짜. 죄송해요. 됐어요 됐어요.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 씨. 네. 네. 인사 한번. 안녕하세요. 조슈아 또 어제 불안정하셨죠? 그쵸. 어저께 또 난리가 났잖아요. 아 난리가 났어요?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. 홍지수 손질에 이어서. 이게 역대급. 역대급. 아 그래요? 역대급 비앱이라고 들었어요. 누가 그래요? 어떻게 어떤 하이라이트인지. 아니요 연결이 떴는데. 저금통이라는. 네. 네. 제가 그 노래를 못 들어봤는데. 못 들어봤는데. 어떤 거 좀 딸게. 아 정한. 정한. 마침 정한이. 아니요. 저는 리포터라서요. 근데 리포터가 정말 저희 노래를. 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저금통. 약간 그거네. 굿부인 그거. 어제 한 거야. 어제 한 거야. 연결이 또 안 된다고 봐. 한 번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들려요? 버퍼링 걸린대요. 버퍼링 걸린대요. 벤야. 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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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거 어디에 metaphysermany 어가지? 4시 반? 소리만 들리고 계속 끙긴대요. 아 안 되나 봐요.